안녕하세요. 하비킹 레이싱 파츠체에서 나온 옵션품인데요. 제거번호가 18022번이에요. 보시면 서밋에 히트싱크를 장착하시는데 다른 히트싱크를 비싼 것도 있는데 저렴하면서 잘 나온 거 있어요. 그리고 반지면 바람이 슉 들어와요. 바람이 잘 되는데. 그러다 보시면 여기 Y잭을 연결해가지고요. 빨간색 잭을 바로 뜯어서 내부까지 안 뜯어도 바로 됩니다. Y잭을 뜯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집어넣을 때는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집어집니다. 보시면 쑤욱 빠지죠. 이렇게 집어넣을 때 여기로 넣고 이렇게 쑤욱 집어넣습니다. 약간 타이트해요. 그렇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는 2만원, 3만원 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쑤욱 집어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가지고 턱을 만들어서 꽂으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펜 돌아가는 거까지 선택해드렸고요. 설명해드렸고 이거 제거번호가 이거입니다. 이거 81822번입니다. 서밋 히트싱크였습니다. 싼 거 좀 저렴한 거예요. 그래도 국가로 좋습니다. 오케이.